상상 이상의 그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하는 힐링음악회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 분의 가수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께 힐링을 드렸는데 이제 또 세 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주부가의 열창 출신의 가수,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입니다. 민정아의 선택!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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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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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당신 선택한 거야 숨어가는 사람 중에 내 맘에 든 사람 내 맘을 사로잡은 사람 요거 어쩌면 따져보고 내가 내가 선택한 사람 이 세상에 제일 믿음직한 당신을 당신을 나는 나랑 콕 찍은 거야 여러분을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을 여러분을 사랑해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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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뿐이야 당신 뿐이야 당신 뿐이야 나에게는 당신 뿐이야 수많은 사람 중에 내 맘에 든 사람 내 맘을 사로잡은 사람 영어 어쩌면 따져보고 내가 내가 선택한 사람 이 세상에 제일 믿음직한 당신을 당신이 나는 나는 콕 찍은 거야 나는 나는 콕 찍은 거야 이 세상에 제일 믿음직한 당신을 당신이 나는 나는 콕 찍은 거야 내 맘에 든 사람 내 맘에 든 사람 내 맘에 든 사람 내 맘에 든 사람 주제를 잘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미친 시 Dumbo 이분이 떨어졌습니다 뭐 해요 꽝이다 꽝 부산을 대표하는 가수 우리 민정아 씨가 꽝 입니다 열심히 박수치고 가겠습니다 민정아 씨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분들 캠핑하고 계신 분들 야영장 즐기시는 분들과 대박 3조 여러분들께서 차스를 주시면 하나 뽑아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듣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명사의 자식입니다. 민정아 씨 하나 뽑아주세요. 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마음씨도 고와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술만 까는 아니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토크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토크 우리 민정아 씨의 토크 어떤 게 있을까요? 라이벌 태치법 라이벌 태치법 아니 오늘 그 추세가 만약에 이게 되면 어떡하나 너무 많이 또 망설여 봤는데 또 어려운 게 걸렸네요. 네 라이벌 태치법 민정아 씨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박광신의 힐링 라이프 힐링 토크에 라이벌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따라올 사람 있나요? 없죠? 가수는 자신감 파괄이라고 하는데 자신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라이벌이 있으시면 라이벌은 어떻게 대체하는지 그러면 나은님 이거 우리가 제가 가수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누군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상처를 받았던 점 그런 것도 많았는데 이제 한 7년간 가수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라이벌을 같이 가야 되나 같이 가는 그런 방법을 배웠어요 제가 그거는 한 사람을 칭찬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 나이강 씨가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아 가수 나이강 씨 오늘 너무 멋져요. 그리고 오늘 코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칭찬을 하다 보면 그 칭찬이 정말 진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적대감을 느끼지 않고 정말 라이벌의식이 아니라 나를 라이벌으로 생각하지 않고 같이 공유해 나가고 공존해 나가는 그런 가수가 이렇게 델리 워칭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태친북 하면 좀 뭔가 모기도 아닌데 그런 것 같고요. 이제는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원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야 민정아 씨에게 마지막 토크 기회를 주니까요. 우리 힐링 라이프 힐링의 토크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대박 3조까지 해서 힐링 라이프 힐링 토크를 했는데요. 민정아 씨 말씀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칭찬을 한다면 아마 더 부드럽고 더 배려하고 더 힐링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대박 1조, 2조, 3조와 함께한 박광신의 힐링 라이프 힐링 토크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우리 야영장 대표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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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